전북자치도 출범식에서 일어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강제 퇴장에 대해 도내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. 민주당 전북도당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국민 누구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경지를 촉구했습니다. 앞서 국민의힘 허남주 전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행사장에서 한 것은 사리사육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경호처의 조치는 행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.